KT에서는 이거요. 이날 말씀드렸어요. 영미님. 밝은태양님이 매수가 만오백원입니다. 20 20%구요? 가입하시금으로 오세요. 이거 이날 말씀드렸거든요. 영미님. 이날 여기 부러지면 안된다고 손절가 잡아줬어요. 밝은태양님이 1번이요. 했어요. 이거 2만 2천원 손절가 잡아줬어요. 50% 내일 한번. 내일이요. 영미님이 떨어진다고 하셨어요. 슈프리마님이 아이즈 비전. 그죠. 그 다음에 이거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했잖아요. 내일 다시 한번 들어 올려줄 수 있어요. KG ETS 한 번 더 다시 한번 올려줄 수 있는데 손절가는요. 손절가 18,000원. 18,000원 잡고요. 한 번 더 들어 올려주면 매도죠. 알았죠? 한 번 더 들어 올려주면은 자 손절가 18,000원 잡고 여기서 이렇게 올려줘. 올려주면요. 김영비님이 17,200. 17,200이요? 손절가 18,000원. 18,000원 잡고 한 번 들어 올려주면 정리해요. 알았죠? 1,2,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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,2,1,2,1,2,1,2,1,2,1,2,1,2,2,1,2,1,2,1,2,1,2,1,2,2,1,3,2,1,2,1,2,1,2,2,1,2,1,2,1.2,1,2,1,2,2,2,1,2,1,2,1,2,2,1,2,1,2,1,2,2,1.2,1,2,1,2,1,2,2,1,2,1,2,2,2,1,2,2,1.2,2,2,1